왜냐하면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1달러짜리 10장하고 5달러짜리 2장 드릴게요. 그럼 합쳐서 20달러 수가 되죠. 영어도 모르겠고, 산수도 모르겠고, 수학도 모르겠고. 5, 2, 10이죠. 선생님, 영어보다 수학을 더 못해요, 제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저 운영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I will give you. 나는 그럴 것이다. 뭘 할 것이다. Give you. 줄 것이다. 뭐를 줄 것이다. 드릴게요. 10 singles. 1달러짜리 1장하고요. 나왔어요, 이거는. 몇 장? 5달러짜리 2장. 여기서 갑자기 당황했어요. 있는 거 다 써보자. 에잇. 5달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에잇. 다 써보자. 5? 예스. 그런데 몇 장? 2장. 그럼 여기도 이렇게요? 설마 5에 S를 쓸까? 한번 볼까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틀리면 어때요? 그쵸? Right, right. I will give you 10 singles. and 2. 어머. 5. 어머. 어머. 더욱더 근엄하게. 이렇게 조금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5불짜리 지폐는요. 또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5불짜리 지폐는 5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싱글처럼 셀 수 있는 단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 5라고 하면 5불짜리 지폐 하나, 그리고 2, 5라고 하면 5라고 하면 2개, 이런 식으로 복수 지급도 할 수가 있습니다. So, like I said, 5는 5불짜리, 5달러짜리 지폐를 뜻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중간 and는 무슨 뜻이죠? 당연히 and. 그리고. 그리고. 라는 게 2개를 이어졌고요. 자, and로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네. 간단하게.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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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포크라고 하지만 발음은 포크라고 해야 되죠. 포크하고 스푼이 필요해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I need a fork. 하나니까. I need a fork and a spoon. OK. I need a fork and a spoon. and로 접속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자, 나는 개가 있고 개와 고양이가 있어. 나는 개와 고양이가 있어. I have a dog and a cat. and a cat. There you go. and로 또 연결해 줬고요.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Jane은 한국에 살아.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는 스페인에 살아. 자, 이거는 문장을 2개를 붙였는데 이게 가능하거든요. 자, 지금 흰자가 막 보이려고 그래요. Jane은 한국에 살아. Lives. 어디에? In. Korea. 좋아요. 자, 그녀의 남자친구는 스페인에 살아. Her boyfriend lives in Spain. 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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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여러분들, and 이거를 한 이유는요. 우리가 and가 이렇게 명사 사이에 연결해 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문장 하나와 문장 두 번째 것을 이렇게 문장을 연결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OK? 자, 이거. 우리 본문을 곧바로 넘어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give you ten singles and two fives. I'll give you ten singles and two fives. 자, 오늘은 그래서 싱글이라는 단어, 그리고 five라는 단어를 안 것만 해도 굉장히 이득이에요. 제가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 좋았어요. 제가 돈을 잘 모르는데 왜 이렇게 좋죠? OK. 자, 우리 그러면 연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나라 올 거, 더 올 게. 네. 오늘. 오늘. 쌀쌀하잖아요 요즘에. 쌀쌀한데 따뜻하게 지내라고. 정말 감동이 최고예요. 잠이 온다. 어떻게 가지고. 네네. 자, 그러면 먼저 시작해 주세요. Do you have a change for this? Oh, that's a $20 bill. OK. Sure. What do you need? What do you need? I need ten singles. Ten singles? OK. 찰칵. OK. I'll give you ten singles and two fives. Is that good? Thank you. 뭐야? 이런 결말은 뭐죠? 지금?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과 저희가 나눠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해 주세요. 손님으로. Sure. What do you need? I'll give you ten singles and two fives. Thank you. Is that good? Yeah. OK. 자, 이번에는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제가 물어볼게요. Do you have a change for this? I need ten singles. Thank you. All right. 자, 이렇게 우리 한번 해봤고요. 목소리 항상 키워서 연기해 주시고. 네. 우리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럴까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Do you have change for this? Sure. What do you need? I need ten singles. I'll give you ten singles and two fives. I'll give you ten singles and two fives. I'll give you ten singles and two fives. 좋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했으니까 제가 돈 드릴 테니까 바꿔오세요. 오케이 해결해 볼게요. 미션! 해결! Do you have a change for this? Sure. What do you need? I need a 10 singles. I'll give you 10 singles and 2 5s. Great! Yes! 오늘도 해 냈습니다. 신 뿌듯하시겠어요. 이제는 업그레이드 된 게 확실히 느껴지죠? 그러니까요. 좋아요 좋아요. 오늘 웬스데이잖아요? 오늘 웬스데이요. 웬스데이면 또 우리가 또 중간 점검 해야죠. 있죠 있죠 있죠. 바로바로 수공 퀴즈! 네. 자 지금 수요일날 퀴즈를 드리기 앞서서 금요일날 했던 지난 금요일날 했던 퀴즈의 정답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셔야죠.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요. 전 헐렁한 옷을 선호해요. 전 헐렁한 옷을 선호해요 였습니다. 정답은요. 제 얘기거든요. 그래요. 자 I 그리고 선호하다는 prefer 그리고 loose 한 게 헐렁한 이죠. 네. clothes. I prefer loose clothes 해서 우리가 loose 할 때는요. 오가 두 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루즈가 아니라 루스가 맞아요. 루스. clothes. OK. C-L-O-T-H-E-S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남기셨을 거예요. 궁금해요. 자 그러면 오늘 수요일 퀴즈 문제 나갑니다. 전. 전. 1달러짜리 지폐 100장이 필요해요. 우와. 우와. 약간 민폐인데요. 이거 100장이나 필요하다. 1달러짜리 지폐 100장이 필요해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신에 오늘은요. 1달러 뭐 이런 단어가 안 들어가게 1달러를 좀 해서 한번 배운데로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저희 왕초보 영화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응용도 많이 해주시고 또 즐거운 메시지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네. 그리고 우리 내일은 벌써 또 Thursday 잖아요. Thursday 식당 영어 아주 기대되는데요. 응고 올 거예요. 네. 여러분들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verybody. Bye. Bye.